여러가지를 내려놓은 중 헬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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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밖에 문 엄청 내놨네 하모기 헬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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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에 인바디 군돌이죠 이게 대회 때 사가지고 썼던 건데 잘 쓰고 있습니다 눈바디도 중요한데 이제 몸의 수치가 기록이 남아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다 지표로 남아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헬스장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가지고 직접 값이 와 그나저나 눈 왜 이렇게 많이 내렸냐 미쳤네 나 머리에 있는 깍질이 있어 다 먹더라구요 하 Goblin 와 오지마 먹을게요 와 뭐야 눈 야 눈 뭐야 와 이거 눈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개 사고인데 야 차 씨 이거 어떻게 하냐 어우 씨 어우 소비쉬드 씨 야 씨 이거 뭐야 어떡해 사고다 사고 오늘 여기서 제가 지금 와 있는 데가 바로 스포엑스입니다 스포엑스 삼성 6점에 와 있는데 여기에 기구들도 엄청 많고 브랜드들 엄청 많이 입점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구들을 사용을 해보면서 제가 나중에 헬스장 창업하게 되면 그때 사용하게 될 머신들을 한번 제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네 아 손원진 선수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체험 왔는데 한번 배워보고 싶어 가지고 어 네 시각장애인 선수들이 하는 보유의 종목인데요 네 볼볼이라고 하는 종목이고 네 선수들이 3대3으로 나눠서 경기를 진행하는데요 네 선수들이 다 눈을 가리고 게임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그 Volunet 가 코트에 그리고 실이 들어가 있어요 그 SCHts의 구역구역마다 선수들이 그 실을 poses으로 위치를 파악해서 경기를 진행하는 방식인데 오오오오.. 소리 나는 공을 불려서 이 Goats 내 안에 넣는 아 아 락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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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어우 공이 소리 나네 와 피었어!! 하하하하 ha 너한테 팬츠를 꿇다 그분 skid 오오오오오오오!! 왕담 Fil. 네 올라가세요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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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작을 클리ck 해주시는 게 좋아요 공작 후기 아니 뭐야 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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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이 너무 이잖아 아니 선생님 아니 무슨 소리야 그중에서 그중에서도 처음에 정명과 청명과 호르몬의 잠시만 네네 척추 스캔 기능이 있거든요 유럽에서 척추만 쫓아서 세밀하게 닭독카피를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오케이 여기는 이제 와이프가 쓸 책상 제가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모니터가 왜 안 켜지지? 모니터 연결 안 되나? 잘 할 줄 안 되네 오빠 왜 안 꼽은 게 있냐? 잘못 꽂은 거 아니야 본체? 잠시만 자 완성했고요 HDMI 선을 잘못 꽂고 있었어요 오케이 미션 성공 어 110kg거든요 이걸로 탑세트 할 거고 8번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많이 떨릴 겁니다 아마 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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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음 음 음 음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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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곱번 살짝만 쉬었다가 한 번 더 할게요 음 음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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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인클라인 렌치 100kg 입니다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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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야 졸라 먹네 씨 야 이거 100 안 돼 아 졸라 빡세대 하 하 하 아 나 이분꺼 보고 스쿼트 10x14년 했어 지금 130 10x10 된 개질인다 개쎄다 개쎄다 근데 미안한데 형도 140으로 130으로 10x10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형이 이제 30대 중반이 가깝게 되니까 이제 130 10x10이 안 돼 야 형 38이야 인마 존경합니다 형님 네 운동 잘 끝났고요 운동 끝나고 요즘 먹고 있는 랭킹닷컴 랭커제품 보충제 한 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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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코아 맛이에요 으 코코아 맛 음 자 그리고 제가 엠베서더로 활동하고 있는 랭킹닷컴에서 어 2월 29일부터 시작해서 3월 8일까지 월간 근육절 프로모션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저렴한 특가 가격에 제품들 판매하는 기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고정 댓글에 어 둔 링크 클릭하시고 어떤 제품들 할인하는지 확인하시고 필요하시면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월 1일부터는 10%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벤트 진행하는 월간 근육절 프로모션의 중복으로도 가능한 상태인데요 랭킹닷컴 마이페이지에서 쿠폰함으로 접속을 하신 뒤에 gpt라고 적어주시면 10% 추가로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제 추천인 아이디로 가입하신 분들도 가능하고 굳이 가입을 하지 않고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도 엄청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몸 관리를 조금씩 해서 여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벌써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자 보충제도 마셨겠다 잠깐 롤 한판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롤은 못 참습니다 아 이번 시즌도 마스터 찍어야 되는데 주말엔 치킨 힐링 운동도 하고 먹고 싶은 거 시켜가지고 딱 세팅하고 넷플릭스 싹 보면서 행복이죠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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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행복이야 짓떡면 그럼 감사히 먹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